성경 어두움으로 물리치는 빛이 있네 흥력이 미워 난 두렵질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꼬림하네 온 마음 닿아여서 주위는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미스 비전이랑 미스 비전이랑 미스 비전이랑 미스 비전 캠프란 병원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색다른 경험이다 주님을 만나는 곳 미스 비전 캠프란 별똥별이다 내 마음에 은혜를 떨어뜨려줬으니 아멘 미스 비전 캠프란 별똥별이다 왜 하늘에서 내 마음에 은혜를 떨어뜨려줬으니 미스 비전 캠프란 하나님을 향한 축제이다 유스 비전 캠프란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스 비전 캠프란 신라민이다 왜냐하면 뜨겁고 내 엄마한테 보여주기 때문이다 망했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스 비전 캠프 너무나 축구들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변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유스 비전 파이팅 유스 비전 캠프란 재밌어서 유스 비전 캠프란 은혜류 갑 유스 비전 캠프란 괜찮다고 등장 임진영 편기 유스 비전kry 에드띵 임진영 사랑은 내 생각에 이제 가리고 죽을다 사랑은 내 생각에 이제 가리고 죽을다 사랑은 내 생각에 이제 가리고 죽을다